연결이 불안정하네요. 불안정. 왜 이러냐? 옛날에 나를 부른 것 같아. 발전한 거야? 여러분 오늘 캐럴랜드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퍼링이 너무 심한 분은 여기가 지금 공연장 대기실 백스테이지 뒤쪽이라서 연결이 좀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. 여러분 조금만 이해 바랍니다. 연결이 약간 불안정적해서 이해 바랍니다.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반응이 똑같기 때문에. 아 근데 진짜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